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리블리 여러분 레디 액션 갓니 랜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갓니 랜니의 갓니에요 리블리 여러분 리블리 여러분들 중에서 크리에이터가 꾸미시거나 영상 찍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있죠 저희가 그런 리블리 분들을 위해서 짜잔 이 슬레이트를 준비했어요 영상 찍을때 이 슬레이트가 필요할거에요 요거 이렇게 해서 액션하는거에요 그리고 이 분필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분필로 여기다가 날짜 감독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적어주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슬레이트는 영상 촬영할때 필요할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벤트 참여해서 상품 받으면 리블리 여러분들도 영상 찍을때 이 슬레이트 사용해보시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해보세요 리블리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레디 액션 영상 촬영을 좋아하는 리블리 여러분들을 위한 무비 슬레이트 득템 찬스 리블리 여러분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무비 슬레이트 보셨었나요? 앙증맞은 사이즈 딱 우리 리블리 여러분들의 손안에 썩 들어올만한 사이즈의 그 무비 슬레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무비 슬레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5초 팁 두둥 영상 촬영을 자주 하는 분들이 촬영컷이 많아지면 편집할 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무비 슬레이트에 영상 제목과 날짜 등을 쓰게 되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꾸미신 분들을 위해 이 무비 슬레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슬레이트 안쪽에 분필도 함께 들어있어요 실제 영상 촬영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방을 꾸밀 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갑 이템 무비 슬레이트 이벤트에 우리 리블리 여러분들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고고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가니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공유 중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셋째 무비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촬영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5월 15일 화요일부터 5월 20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5월 22일 화요일 가니니니니 카카오스토리에서 발표합니다 니블리 여러분들 중 총 3분을 추첨해서 무비 슬레이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앞으로도 가니니니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헤드병 뿅 여러분도 크리에이터에 도전하세요 레디 액션 큐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가니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